과연 사물을 온전히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? 동양화의 서양화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낭세령입니다. 동양화에는 없는 그림자가 여기에는 늘 있어요. 그림자는 뭡니까? 시간이라고 했잖아요. 아까 렘브란트 그림 이런 것처럼. 그림자 보십시오. 이렇게. 사람은 이제 청복을 하고 있죠. 그런데 그림자가 다 피시가 돼 있어요. 이렇게. 어떤 것이 정말 자연을 잘 담는 방법일까요? 이게 겸자라고 써있죠. 위아래도 있고 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래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계속 보고 있어요. 이렇게 시점에서 자유롭습니다. 움직이는 시간을 얼마나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벌어진 세계를 가져오는 방식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.